KCC가 또 빠르게 수비 정돈이 되죠? 1대1 시도. 접근 마저 시도합니다. 에워싸입니다. 자, 10B 패스인데 뺏겼어요! KCC 턴어버 얼리오 패스 준비! 2패스에요. 송교창! 트랜저큰! 역시 유현준 선수는 송교창 선수를 또 찾아주네요. 그렇습니다. 실했던 트랜지션. 이 이상의 트랜지션은 없습니다. 자, 지금은 터치야. 앞선에서의 턴어버는 곧 실점이라는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송교창 선수가 기습적인 더블팀이 완벽했어요. 다 보고 있었던 유현준의 선택은 송교창이었고. 유현준 선수의 속공철이 너무 깔끔합니다. 그렇습니다. 어시스트 수치에서도 양 팀의 더블 차이입니다. 14 대 7. 2배 더 많은 KCC입니다.